추리국기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각 가정의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주님의 평안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디 와 있습니까? 마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평안이 내게 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질병 그렇게 말하면 이것이 혹 특별한 사람에만 주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차도한 이 질병 때로는 갈등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내게는 이 질병이 떠나지 아니할까? 한 가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위대하게 서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장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전 성경에 나타나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 내가 그 뜻을 나의 뜻을 다 이루려 했던 이 다윗 이 사람이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이 기록한 글을 보게 되면 무려 4번이나 자신에게 병이 찾아왔던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몸이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건강에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마태범의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국의 세계라 신약성의 첫 시작이 다윗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크게 서셨던 위대한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0편 6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수척하오니 내 뼈가 뚫리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몸이 말라갑니다 뼈가 뚫릴 만큼 이 사람은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30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윗이 이렇게 하느님 앞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죽게 부러지져 싸우니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10편 6편 2절에도 이 사람 병에 들었고 10편 30편 2절에도 이 사람 병에 들어서 하느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41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비스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나를 붙드시며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실 때마다 다시 말씀을 드리소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연속적인 이 사람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103편 3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스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무신간은 작은 질병 한 가지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소 5장 13절의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구보소 5장 1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소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디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고 하느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이 고칠 방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린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 야구보소 1장 6절 이하의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더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하고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 기도는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했으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린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은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문제가 닥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오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황강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하는 기도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약 1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 사건은 곧 우리 민족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가 추리국기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국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가난한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홍해라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진태양란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수무책입니다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효약이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이 이스라엘 대민족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길로 가고 있습니다 추리국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길이 없는 곳에서 막힌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추리국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전간 60만명이 있습니다 추리국 한 사람들이 남자 장전 60만명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뒀습니까?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게 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추리국기 1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손을 바둬비로 내밀어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시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길이 열려집니다 잠시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바다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미 바다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했을 때 열렸습니다 기도했을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은 분명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입업기 15장 성경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이제 광려로 남았습니다 마라라는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찾아온 이 마라의 고통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이 민족의 괴로움과 고통 앞에서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입국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호안이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움을, 고통을 치료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환희와 축복이 있는 반드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근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 혼자만으로도 모시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홍해는 열려지고 마르시 선물은 단물로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입국기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작길을 걸어가는 그들은 인민족들은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목은 타다라갑니다 갈증이 계속됩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인민족은 사막에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갈증을 느낍니다 목이 마릅니다 지쳐서 완전히 탈퇴납니다 그때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의 강이 사막에서 흘러 넘치게 만드십니다 모든 민족이 살아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부러지셨습니다 마라 앞에서 부러지셨습니다 오늘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 민족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비싼 기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는 늘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들이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번째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제게 걸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주요 이 민족이 왜 이런 지향을 만났습니까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년병원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기도하는가 본데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영적 깨달아온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마귀편에 서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대의 그 이름을 일컫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라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족의 11장 1절에서 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들이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쏟아버리십니다 이때에 이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경 강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회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불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꺼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민숙이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가 오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이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며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란 사람은 한밤의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모든 능력은 다 상실했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쇠사설에 묶여 있습니다 이때 삼손은 성장 말씀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불을 짓을 때에 떠나간 잃어버렸던 능력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내게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간 능력은 내게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성장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열환기야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희석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희석이 아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게 서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수명이 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떠날 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하느님께서 정해진 이 땅에 살아간 날이 있습니다 희석이 아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아간 날이 있습니다 희석이 아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아간 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희석이 아는 바로 낯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짤막한 한 가지 기도 내용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통곡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게 됩니다 희석이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평소에 내가 죽을 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는 희석이 같은 사람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진실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느님 앞에서 행했던 것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은 이 사람을 데려간 날짜와 시기가 때가 있다랄지라도 하느님께서는 희석이 아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수명을 연장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몇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향한 이 신앙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본토인들 가운데 그 당시 이 바벨론은 세계 경제 대국이며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뛰어난 많은 무관도 있었고 문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본토인들은 강구하게 됩니다 그때의 한 가지 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의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기로 법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해진 것을 알고도 성경의 말씀은 다음 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엽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게 시작합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던 그를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목격하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무 때문에 던져졌습니까? 기도하다가 던져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던져졌을 때에 다니엘에서 6장 22절을 말씀하기를 하늘께서는 천사를 이미 미리 사자굴속에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속에 다시 살아났을 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고리서와 다리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정권이 바꿔집니다 왕이 바꿔져도 다니엘의 자리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어떤 생활의 악조건이 하나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 시대의 순교자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누가 보금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섯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십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기도할 때 과연 성령이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의 120문도가 다룩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분명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선이라 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느냐가 있느냐? 병든자가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고난과 어떤 병든 내 가족이 딸지라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총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보리스 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으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시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소원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님께서 내려보내실 때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내려보내셨습니다 그 선마태범 1장 21절에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화도 냅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실수도 합니다 많은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실패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옐리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보속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옐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이 사람은 평범한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도 화도를 내고 그도 무서워합니다 어느 정도는 무서워했을까요 열한상 19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옐리아는 이세베레라는 한 여자가 당신을 죽이겠다는 이 말 한마디를 누가 전해졌을 때 이 사람은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 한 병 떡을 주시면서 회복을 시켰는데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도착했을 때 굴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캄캄한 굴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옐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옐리아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했던 옐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옐리아처럼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시험 듭니다 그런데 옐리아는 왜 위대할까요? 야구부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옐리아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닿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며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한 가지 위대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은 우리는 허물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자리 하늘 앞에 엎드린 그 자리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추리국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호 하나님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손님들은 우리는 이럴 때수록 위기가 찾아왔을 때수록 더 주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은 더 이상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강력한 손길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하루속히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